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19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째 연습문제가 계속됩니다. 자, Laptation of Publishing Words, 출판계의 명성, 어떤 명성일지 모르죠? 명성 이렇게 나와있고, Was, 1989년에 어떻게 됐다? 더 봐야 되겠죠? Investigators of Pompano Press, Pompano 출판사를 조사한 사람들이 discovered, 발견했다는 거죠. One of the firm's editors, 현집인 중에 한 명이 Was accepting books of 출판되는 출판된 책을 선택한 거죠. Not because, but because 이렇게 되겠죠? 책의 장점이 아니라, He was bribed of the authors, 작가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현집자가 뇌물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여지간 밑에 단어들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답이 확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내려가 보니까, 뒤쪽 단어 볼까요? Inhate, 높이다, 플러스 하는 거죠. 플러스 쪽이에요. 척바도 플러스죠. 고양시키다, 플러스. 그 다음에 facilitate, 이것도 플러스죠. 익숙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Compromise는 마이너스 쪽 단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타협하다, 또는 손상시키다. 손상시키다. 타협하다의 뜻 외에도 망쳐버리다, 손상시키다의 뜻이 있죠. Sully는 이게 소일, 땅으로 흙으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흙을 묻혀서 망치는 거. 완전히 마이너스 단어고. Carbis는 뭐, 큐피드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아무튼 탐욕심을 갖게 하는, 탐욕을 가졌다 그런 건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좀 알딸딸해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내는 거죠. 나쁜 짓을 한 거죠. 뇌물을 받았으니까 한마디로. 여기, because, bribed가 나왔죠. 뇌물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명성이 망가졌다가 돼야지. 용이 플러스 쪽이 아니고, 플러스 쪽은 아니고, 마이너스 쪽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타협하다든지 아니면 망쳐버리다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손상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근데 망칠 거는 좋은 걸 망쳐야 되겠죠. 원래는 좋은 건데, sacrosanct, sacred, 거룩하다는 뜻이고, sanct the holy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뭐예요? 거룩하고, holy한 거. 뭐, 그런 건데, 이거, 이거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니까, deficit, 부족하다. 부족한 명성은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될 리가 없고. auspicious는 aus나, 이거는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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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의 뜻이죠. 세를 보는 거예요. 세를 보는 거, 세 점에서 온 거예요. 거룩한 거. 이것도 되긴 되는데, 뒤에가 좀 안 맞죠. 카비 떼는 게 아니죠. 이거, 이거 조금 아니죠. 이거 좀 아닌 거고요. 답은 그래서 보면, 스털링은 이게 은이라는 건데, 원래 옛날 은하에 별표가 붙어 있었던 거, 링은 뭐 조그만 거, 동전, ing 조그만 거. 별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에요. 은하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것도 안 맞고, 쫙 보니까 비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출판계의 아주 거룩하고, 신성 불가치만 그런 명성이라는 게 solid, 훼손되었다. 이거 딱 답이잖아요. 이건 부족한 명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부족한 명성 안 되죠. 그리고 inproachable, 비난할 수 없는 명성이가 되긴 하는데, 이게 더 잘 되었다 아니잖아요. 용이하게 되었다 아니니까, 결합형으로 보게 되면 비번이 답이 되겠네요. 조금 뭐 까다롭죠. 여러분이 solid, 이 단어, 쫙, 쫙 보면 이 단어들은 이렇게 쓱 보면, 이 설리라는 동사를 보면, 이걸로 답으로 탁 고르고 싶어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거예요. 설리, 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 o는 없지만, s, o, i, l. 흙을 뿌려서 망치는 걸 말해요. 자,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 not because, but because 대신에 하나는 because of을 썼는데, 하나는 because of을 썼는데, 하나는 because 절을 사용하고 있죠. 접속사 because 절인데, because of, 음이상이 주어있는 것은 완전히 틀리고요. because는 원래 그냥 분사금으로 처리하던가 등등 그래요. 음이상이 주어가 있을 때나 간혹 쓰이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봤자 원래, he was가 훨씬 더 짧잖아요. 짧은 걸 쓸데없이 길게 만드는 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sorry, 명성, 품성, 공적들은 더럽히던데, sorry, 이게 흙이란 뜻이에요. sorry, 흙을 묻혀 더럽히는 거예요. sacrosanct는, sacrum이 sacred의 뜻이에요. 우리 sacred는 잘 아시죠? 그리고 상투스, 상투스는 홀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죠. 제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합창반 이름이 상투스라고 있었어요. 상투스, 여기서 찾아서 이름을 거룩한 상투스라고 했어요. 뭐 근데, 카빗 탐내로 갈망하는 거, 큐피드에서 온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auspicious, 길조이 그런 건데, 아비스, 아비스는, 이게 새에서, 새가 아비스, 오스, 아비스가 다 새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케레가 이게 보는 거죠. 여러분, 스펙트 아시죠? 스피케레, 보는 거예요. 보는, 새가 보는 거, 새점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스털링은, 이게 원래 은이라는 뜻도 있는데, 순은이라는 뜻도 있는데, 스털링 동전이 있어요. 여기 별이 새겨져 있어요. 운으로 만들어졌는데, 일, 리프로처블, 나무라 할 때 없는데, 이는 나트의 뜻이고요. 리프로처블은, 여러분이 리프로치를 배우면 아시죠? 리프로치, 이게 흠잡다, 비난하다의 뜻인데, 리는 다시 라는 뜻이고요. 다시, 뒤로 또는 다시예요. 그리고, 프로피아레가 프로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서 안 들리게 욕하면, 욕도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도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고, 제가 많이 쓸말이에요. 욕도 안 보이는 데서 해.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대놓고 앞에서 하면 욕이 되는 거죠. 감프로마이스는 여러분이 타협타도 있지만, 더럽히다, 손당시키다, 또는 위태롭게 하다. 이 두 가지의 뜻도 제2의 의미 동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엔 986번, instead of being pp는 동명사 많이 씁니다. instead of, 아까 because of는 잘 안 쓴다고 했지만, being, 압제적인 상사와, 안 좋은 워킹 컨디션 때문에 뭐 되겠어요? 뭐 뭐 해야 되는데, 망하다, 패배하다, 실망하다, 뭐 들은 게 낫죠. 프로페셔널은 파운드. 뭐를 찾아냈다, 이런 거죠. by exhibiting, 탤런트를, 탤런트를 갖다가 더 높은 사람들, moving up the corporate, 사다리를 타고,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면 뭐겠어요? 잘 나가는 거죠. 리컨슐레이션은 타협 아니고, prosper, 이거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밑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prosper, prosperity라고 그러죠. prosperity, prosperity. 이게 벌써 가능성이 있고, 행복을 찾는다, 기회를 찾는다. 뭐, 앞에 쪽 단어를 보니까, 이 앞에 거는 나쁜 게 나와 있잖아요. 디스컬리지, 마이너스 쪽 그럴 듯하죠. 디피, 패배하다가도 그럴 듯하죠. 엘러베이터를 올라가는 거, 에이드 도움받는 거, 지연된다는, 역시 세모의 뜻이죠. 딱 보니까, 압제적인 거, 이런 근무 여건 나쁜 것 때문에, 패배당하지 않고, 뭐 타협했다 이런 것보다도,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회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니까, prosperity, 성공의 비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instead of, 이거는 전에도 했었죠. a가 아니고, instead of, 그래서 뭐 대신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a가 아니고, 바로 그냥 해주면 돼요. prosperity, 이게 번영, 융성, 뭐 이런 뜻이고, 호경기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 prosperity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공을 이야기하다, 그리고, prosperity가 잘나가다, 우호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불어에서는 prosperity로 됐다고만 나와요. 잘나가는 유리한, 유망한의 뜻이라고만 나와요. 이게, 네이티브의 언에도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는 before의 뜻이에요. 이거 안 나오는 걸 제가 플러스 할 바 하는 거예요. 프로는 앞으로고요. 스펠 아래는 원래 스피드 아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은 결국 호흡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람의 호흡, 이 스피릿인 거죠. 물론 술도 되지만 숨쉬다가 되는 거죠. 숨 쉬면 살아있어야 희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펠 아래는 호흡, 희망하다고 스피릿 아래는 호흡하다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하고 호흡한다라는 의미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잘나간다, 앞으로는 뭐 안 되는 거죠? 앞으로를 희망할 수가 있다는 게 prosperity, 그런 뜻인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거까지는 안 나오는데 제가 유추해서, 맞을 거예요. 제가 유추해서 라티를 조금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 단어가 조금 앞으로 스펠 아래, 스펠 아래 한다. 이거 앞으로 호흡, 희망할 수가 있다. 앞으로가 희망이 돼. 융성, 이런 걸 바란다는 거죠. 거기서 온 단어예요. reconciliation, 이것도 카운슬에서 온 건데 다시 모여서 카운슬을 받는 거예요. 화해, 조정, 조화, 일치, 뭐 이런 뜻인데 다시 카운슬 아래가 원래 모이는 거예요. 카운슬도 거기서 온 단어예요. 엘리베이터는 넘어갑니다. 다 아니까. 987번 cutting to, 라이언을 줄이닝에 따르면 paradox 나왔네요. 자유주의에 모선되는 내용이 나아죠. in quest of freedom. 아, 진보주의가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유를 추구하면 계속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내용이 나아겠죠. move toward great 조직을 더 강화하고 더 엄격하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자유가 아니고 통제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게 모순이겠죠. paradox겠죠. anarchy는 이거 무정부주의이고요. 자기실현이고요. stagness 정체, control이 답이겠죠. 통제가 자유가 아니고 통제다. liberty는 가벼워서 경박한 거를 뜻하죠. 경박이 나올 리가 없죠. 모순 나온 거, 통제, 뭐 등등 나오는데 이 정도면 풀이가 됩니다. 그 다음 988번 패러덕시가 또 나왔죠. miss, 드미터에 대한 신화에 대한 그런 모순적인 내용이 뭐냐. t의 내용을 보면 알죠. when we consider the primal image of her 그녀의 이미지, 압도적인 이미지. 여기서 조용하고 serene. 아, 이 조용하고 serene. 이것도 얌전한 거죠. 그런 여신이 조용하고 얌전한 거예요. 얌전한 거. tranquilizer. 진정돼. 진정돼 있고 또 조용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가류하는, 했을 때, 음, 음, 그런 면은 뭐냐. 이거 콤마 콤마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콤마 콤마 묻고, aspect는 is, paradisical aspect가 다음에 나오겠죠. 그녀의 딸을 위해서는 뭐래 되는 거죠. 펼쳤다. 오랫동안 했다. 이런 거. comprehensive. 이해된다. 종합한다. 모티브가 없다. 가슴이 없다. 냉정하다. agitated가 이게 아주 여러분이 agit는 acet나 마찬가지죠. 요동이 된 거죠. 막 혼동이, 막 끌어갖고 요동이 돼갖고 막 차지 되는 거예요. 비번이 답이에요. agitated 내려가서 배우죠. agitated 흥분한 거죠. 동요된 거. 여러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agere가 agere가 여러분이 do의 뜻이잖아요. agere가 do. 음, do. 참. 원래 이, 원래 이, 파케레도 do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make, 만들다 이 뜻을 하고 행위, 하다 이 뜻을 두 개가 있지만 agere는 do, do 또는 드라이브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이 act와 같은 애에서 g나 c나 같다 그랬죠. ag, it가 나오면 act로 기억하려는 거죠. 아이고, 몸이 확 끌어올랐어. 행동이 끌어올랐다는 거죠. tranquil, tranquilize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라틴어 어휘의 어휘 생산성이 좀 약화되는 거죠. serene 이건 하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도 고요한 청명한 이런 뜻이죠. 뭐, 다른 건 다 안되고요. 여러분이 뭐를 아신다면 agitated가 나왔을 때 틀리지 말라는 거죠. agitate, act 하고 관련된 거라 생각하면 쉽게 답이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죠. 그 다음 989번 ability to work 걷는 능력은 아, 살 때 아주 어린 시절에 획득이 되어진다.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하면 또 인펀스 애가 나와서 관찰을 하면 그 다음에 뭐, 뒤에 뭐함으로써 부모를 딱 보면 부모의 아유 부모의 말을 따르는 따르긴 뭘 따라요.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미미킹 흉내는 거 이미테이팅 모방하는 거 둘 다 팔로잉도 따르는 것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딱 보면 보컬은 안 되죠. 아유 왜 이건 보컬이 시끄러운 거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도 되는 거죠. 뭐 이해되시겠죠? 보컬 소리에 대한 거고 근데 미믹은 이게 풍자 이거 모방을 해갖고 흉내 내갖고 비웃는 거예요. 미미킹은 그에 비해서 이미테이팅은 우리가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씹은 안 되고 2번은 애절이 나왔는데 어렵죠. 이것도 그러니까 부모를 따른다는 것은 따름으로써 뭘 어떻게 따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부모를 뭐 그 부모가 잘하는 걸 뭐 흉내 낸다 따른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순수하게 모방을 모방을 함으로써 그리고 애절은 민첩한이라는 뜻인데 뭐 어린애가 민첩하기는 좀 안했죠. 그렇지만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D번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D번으로 고르긴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네요. 별표 한 두 개 줄 수 있긴 있겠네요. 콜론은 좌우지간 일반전 지수와 구체적 지수 으로 나온 건데 adapt 또는 adapt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냥 보통 어댑트로 배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외우기 어려워요. add에다가 ifi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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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ifiski가 업테인의 뜻인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어려워요. ifiski가 achieve하고 같은 어원이라 그러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려워요. add절은 민첩한 기민한데 어린애가 민첩하다 기민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뭐죠. 그 좀 익숙해지게 된다 이런 뜻이 더 가깝다는 거죠. 참 어려워요. 이것도 똑같은 악엘의 액트에서 온 거예요. 액트도 악엘 age나 age나 같은 철자라 그랬잖아. 아까지.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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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아까 다른 것도 나왔지만 imitate 는 일반적인 말로요. 놀리거나 없인 되는 건 아니에요. follow는 본받다 배우다 모방하다 이런 뜻인데 좋은 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좋은 거 어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믹은 없이 흉내 내고 조롱하는 거예요. 미모사에서 온 거죠. 미모사 미모사가 무언극인 거는 미모사가 입을 건드리면 소리 없이 입을 딱 접는 거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참 조금 어렵죠. adapt라는 단어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적절하다 뭐 그런 거 애프트 있죠. 애프트 그건 또 어원이 달라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 단어예서 그냥 따로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별표 두 개 정도는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네요.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SAT 문제인데 조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 정도 참 어렵긴 하네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다 이 팔로잉은 아니고 미미킹은 아니다 라는 걸 알면 이미테이팅이 답이라는 걸 그래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dapt를 또 모르면 이것도 그래도 또 어렵죠. 애쩔 이것도 애쩔 애쩔 이것도 답으로 하고 싶은데 아유 참 아까 뭐가 저런 나왔었죠. 아까는 뭐가 나왔나요. 아까는 에지테이트가 나왔죠. 에지테이트드 악에 대해서 온 거라 그랬잖아요. 에지테이트가 에지테이트드 여기서는 음 액절이 나온 거죠. 에지테이트 액절 다 마찬가지죠. 아 근데 adapt는 어렵죠. adapt adapt 테인 테인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나요. 테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공사 에 한 번 유죄 판결 됐다. 알레바이는 가짜였다. 천으로 만든 거죠. Fabrication 비번이 답이죠. 테스테 선언하고 증명하는 거 뭐 이거는 뭐 선서하는 거 증명하는 걸 거고 인터내션은 잘 아실 거고 리터니 잘 모를 거고요. 세멘테이션은 이거는 접합시키는 거죠. 용접접합이죠. 스멘트 접합, 리터니 이거 연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차오지간 비번이 너무 뻔하니까 이건 별표 하나만 준거죠. 근데 리터니는 내려가서 설명하죠. 리터니는 연도라고 해요. 근데 연도 그러면 연도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연어 여러분은 익숙하죠. 말이 연속이 된다는 거죠. 붙어다닌다. 연도는 별거 아니에요. 빌도자잖아요. 기도할 때 도자잖아요. 연이은 기도예요. 연이은 기도. 그러니까 이게 장환이야기, 지루한 이야기 이트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무슨 그리스로 리터니에이아가 기도라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또 외워요. 다 외울 수는 없고 연도 연이은 기도는 지루하다라는 뜻으로 지루한 이야기라는 거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요걸로 나오면 더 어려워요. 기도보다 지루한 이야기로 나오면 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리트니하고 리트니 발음을 해결 리트니 리트니 강세 앞에 있고 어두 발음을 안하고 그냥 없어졌죠. 리트니 또는 리트지 리트지 어느 발음 안 해도 되죠. 리트지 요건 성찬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외우기 어려워요. 그리스어까지 언제 다 합니까. 어려워요. 아무튼 성찬식인데 짝으로서 기억을 하세요. 리트니 기도하고 성찬식 딱 하면 좋은데 성찬식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네 기도하세요. 기도 뭐 기도가 많으면 짜증나는 거죠. 성찬식이란 뜻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저는 리트지는 터지게 차려놓고 성찬식을 하나요. 아무튼 성스러운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리트니 리트지를 리트지를 같이 기록하세요. 그리고 어렵죠. 연도란 말도 어려운데 이것도 어떻게 장화한 이야기 끝까지 기억을 합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시멘테이션은 원래 이거 가에데 이건 가에데레가 커트에서 온 거죠. 카데레 나중에 줄여서 c a e d 대신에 c a d 이를 쓰죠. 카데레가 커트 자르다 하죠. 커트 결합형이 되다 보면 뭐 시스 세스 자르다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무튼 알갱이들 원래 시멘트라든가 돌 알갱이 이런 걸 합쳐서 나중에 붙인 거예요. 시멘트 접합 결합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쉽죠. 여러분이 리트니를 리트니를 장황한 이야기로 시험 문제를 낸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낼 수도 있겠죠. 리터지는 같이 내면 끔찍하죠. 이것도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쉬웠던 건 패브리케이션이 너무나도 쉬운 거니까 답이 비번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리터니 연도 어렵죠. 리트니 리트니 저는 위트니 휴스턴은 아는데 리트니 휴스턴은 몰라요. 리트니 연도 성당도 잘 안 다녀갖고 연도 잘 몰라요. 교회는 좀 다녔지만 일반 교회는 좀 다녔는데 기도는 길면 욕먹는 거예요. 재미있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기도는 짧게 해야죠.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조금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거는 조금 이것도 어려웠고 그 위에 거 별표 하나씩 줬는데 사실 조금 어려웠죠. 연습문제 11번 12번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들어갔네요. 아니 패브리케이션 쉽죠. 그래도 이거는 리트니가 어려울 뿐이죠. 리트니 리터지 리터지는 배가 터지듯이 성찬식 하하 성스러운 게 아니고 잔뜩 자려놓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죠. 암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